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종목 KNS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6일 상장 이후부터 지금 엄청나게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 중요한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 어디다? 자 요 7만원에서 6만원 구간 그쵸?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만원 구간일 때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이 흐름을 어쨌든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친규 상장주 특성상 이렇게 저점 최저점 바닥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요런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한 매수 타점만 좀 잘 찾아내서 추가 매수 그쵸? 이 대응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수익권 내지 본절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 신규 상장주 패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을 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최고점이 언제였죠? 12만 3,70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6만원이에요 자 약 한 50%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자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는 건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KNS가 자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더 있죠 일단 유통 물량 자체가 14%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보호 예수로 묶여있는 게 한 86% 그리고 지금 시중에 유통 물량이 자 14%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적은 물량이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기도 쉽지만 반대로 상승시키는 것도 쉽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5일선을 막고 내려왔지만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외인이 매수를 하고 그렇죠? 개인이 지금 버티지 못하고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 이 기관에서 지금 현재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관에서 지금 현재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준다면 이 외국인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외인이 매수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예요 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지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력이 지금 이 구간 이 단기적인 박스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량 매집을 어쨌든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한방에 들어올릴 시점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전에 보시면 자 요거를 이제 볼게요 일봉을 좀 보시면 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자 9만원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의미하는 건 뭐냐 9만원까지 물량을 어쨌든 지금 흡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개미 털기를 하면서 지금 겁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못 참고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 겁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자 여러분들 진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짜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방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월 2일이죠 다른 종목이지만 DS 단속 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S 단속뿐만 아니라 요렇게 LS 머티리얼즈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 KNS도 제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채널방 들어오시는 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4903-7423 KNS라고 보내주세요 자 KNS 또는 자 K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채널방 들어오실 수 있게 이 채널 링크만 좀 보내드릴 겁니다 예 한 분 한 분 보내드릴 거고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요청을 좀 하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현재 KNS 정말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혼자 대응을 못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무조건 여기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010-4903-7423으로 K라고 보내주세요 K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채널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채널 링크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S 말씀 좀 드리면 자 신규 매수 타점이나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 계셔가지고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 자 일단 현재에 따라 붙어서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타점 진짜 다시 공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한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평당가도 낮춰지는 거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점 중에 그렇죠? 이 저점 중에 최저점을 공략을 좀 해야 정확하게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엉뚱한 구간에서 진짜 매수 이렇게 막 하시면 손실만 더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금 구간에서 너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일단 관망을 좀 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 KNS 자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두산로봇틱스예요 자 한번 보시면 두산로봇틱스 상장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일 동안 빠졌어요 그렇죠? 이때도 진짜 사람들 미쳐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상승할 수 있는 기준봉이 이날 하나 나왔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반등이 나왔습니다 두산로봇틱스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적자 기업이었고 그런데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고 이 KNS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고 그렇죠? 성장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산로봇틱스처럼 이렇게 첫 양봉이 나온 시점 그렇죠? 이 첫 양봉이 나온 시점부터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그렇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진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겠죠 결국은 이때도 못 버티고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KNS 그렇게 못 간다는 법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물량 그렇죠? 유통 물량이랑 이 보호위수 물량만 보시더라도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유통 가능 물량이 14%밖에 안 돼요 묶여있는 게 86%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현재 자 이런 수급 이 수급이랑 이 매수세가 아직 안 붙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매수세가 붙어주기 시작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10만원까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진짜 이 매수 타이밍 이 매수 타이밍 진짜 한 번 놓치면은 진짜 나오지도 못하고 진짜 매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진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18일날 장태한봉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어쨌든 하락이 나왔지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9만원 가까이 올렸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현재 여기서 개미 털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엄청나게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자 너무 이제 무서워서 진짜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한테 이 심리적으로 진 겁니다 그렇죠? 자 세력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주가를 올리는 거는 당장 이 세력들은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참고 던지시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매도 물량 자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지금 못 참고 던진다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물을 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던져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100% 볼 수 있다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은 적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적당한 최저점 시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당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물량 자체가 제한된 품절주잖아요 앞으로 솔직히 6만원 깨질 가능성은 사실상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10만원에 매수를 했던 9만원에 매수를 했던 자 6만원 구간에서 조금 이제 잘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버리면 조금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지금 매수하세요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지켜봐야죠 자 손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수익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대응 그렇죠? 주식은 언제나 대응입니다 이 대응 전략들 제가 여기서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채널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 왔을 때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진짜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010-4903-7423K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지만 제가 이 채널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KNS 이 영상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거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랑은 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자 1초라도 1분이라도 좀 늦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채널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면서 수익으로 나오자는 거죠 그쵸?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장난으로 주식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 주식 매매를 할 때도 우리는 이 기준선을 정확하게 무조건 그어서 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매수를 했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거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 있죠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정확하게 왔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또 다시 올라갔을 때 매수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자 제가 지금 왜 자꾸 6만원 구간 이건 안 깨질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첫 상장 시초가가 7만원이었고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5만 8,400원이에요 그쵸? 6만원대죠 거의 5만원 후반이지만 지금은 6만 1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자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이 세력들이 이 물량을 더 얻기 위해서 자 6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거기서 또 매도 물량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러시면 안됩니다 자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6만원이 깨지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쵸? 확실한 기준선을 갖고 매수 대응을 하시면 진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력들의 이런 심리에서 져서도 안되고 이런 장난질에 놀아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쵸? 이 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지 수익을 얻으려면 이런 진통 그쵸? 이러한 진통들을 다 겪어내야 진짜로 큰 수익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주식매매 하실 때 이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잘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이 도박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이 도박이라는 건 뭐예요? 자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된다라는 거죠 자 KNS 이 회사 자체가 안 좋아서 상장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회사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KNS를 믿고 기다리면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수익을 보려면 그쵸? 당장 수익이 안났다라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작년에 KNS 상장을 했지만 뭐 지금까지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근데도 여기서 지금 잘 버티고 계신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지만 조금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자 분명히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잘 이제 KNS도 잘 준비해가지고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진짜 큰 수익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